인스타그램 김보라 95인사이트 지니영 기자 배우 김보라가 때아닌 닮은 꿀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김보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수의 사진을 게재하며 근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각의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한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김보라의 모습이 담겼다. 분홍색 맨투맨 티셔츠에 캔모자를 매치한 김보라는 편안한 복장을 하고도 개성 넘치는 비주얼을 자랑했다. 인스타그램 김보라 95 김보라는 다리를 번쩍 쓸어올리는가 하면 바지 주머니에 손을 깊숙하게 넣는 등 넘치는 잔막미를 뿜어냈다. 연관성 닮은 점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둘이지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긴 채 캔모자를 눌러 쓴 김보라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넋살을 연상케 했다. 유세일 엠넷 브레이커스 브레이커즈 중 단발머리를 보유하고 있는 넋살도 최근 출연 중인 엠넷 고등에서 참을 비롯한 각종 방송을 통해 해당 스타일링을 자주 선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람은 팔짝 웃는 표정도 비슷해 보는 이들의 웃음보를 제대로 저격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은 김보라 안에 넋살이 숨어 있었다. 넋살도 보면서 놀랐을 때 둘이 같이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 등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